저는 올해로 경력 18년차가 된 보안 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유출사고가 터질 때마다 여기저기서 찾아주시는 편인데요. 사실 최근에는 점점 그 횟수가 많아져서 걱정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또 떠들썩한 일이 하나 있었죠.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에서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가입자의 절반이 넘는 수저 2,800만 명의 실시간 위치정보가 해킹돼 노출된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현재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구속된 총책과 심부름센터, 일명 흥신소 업자가 개인정보 가격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15만원에, 병원기록은 4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들이 1년 9개월 동안 얼마나 벌었을 것 같습니까? 10억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업체가 아니고 현재 3천개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유출은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의 한 보안회사가 선정한 역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목록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은 무려 4건이나 됩니다. 1위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2년 전 대형 카드사 3곳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억들 아시나요?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만 1억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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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